오늘은 싱글벙글 인터넷 난리난 노준마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혹시 헬스장에서 노준마존을 외쳐서 난리가 났었던 예전 이슈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문구를 적어서 붙인 인터넷 헬스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헬스장 사장님과 당사자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저는 다 이해해요 그 아줌마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대표님이 라는 말로 헬스장 이용자들은 모두 이해한다는 노준마존 진상 이상한 여자들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그걸 붙였겠냐는 헬스장 아용객들 실제로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대표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서 붙였다고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토로합니다. 아줌마들은 헬스장에서 빨래를 하고 과일을 세척하고 드라이기를 훔치고 비누를 훔쳤다 말하고 샤워실에서 대변을 누고 소변을 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대표님의 발언 또한 헬스장에 젊은 여성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씻으면 몸매가 들어다는데 그걸 보고 아줌마들이 몸평가를 대놓고 해서 젊은 여자가 없다. 자신은 노준마존을 시행한 것에 후회는 없다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받을 생각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장님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겁니다. 저 사장님의 헬스장에서 진상을 부린 아줌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라는 궁금증 말이죠. 실제 출입 금지된 아줌마는 빨래를 해도 팬티랑 불에 지어 운동복만 바랐을 뿐이다. 라면서 샤워실에서 빨래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샤워실에서 대변을 본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러 싼 게 아니라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야박하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노준마존은 꼭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저런 아줌마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자 탈의실 여자 샤워실에 못 들어가니까 저런 이야기는 소수의 아줌마들의 행동이 부풀려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유정 같은 말종도 쉴드치는 여성시대에서 헬스장 여자 샤워실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여자 헬스장 샤워실 찌린내 주작이라 하지 마라. 나 청소할 바 했었는데 샤워실에서 소변 갈기는 사람 존나 많아서 찌린내 게지렸었음. 생리대 걍 샤워실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존나 많아. 라면서 화끈하게 실제 여성들이 샤워실을 어떻게 쓰는지 여성시대 입장에서 밝히고 있으며 탈의실 쓰레기통에 생리대 평쳐놓고 버리는 사람도 꼭 있다. 라면서 남성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공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헬스장 샤워실에서 소변을 갈기는 사람이 있네. 좁아터지고 습한 샤워실에서 바로 옆에 사람 있는데 싸제끼내 헛구역질 존나 했음. 이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에서 직접 증언하는 여성들의 샤워실 사용방법이 보이십니까? 나 고딩 때 기숙사 단체 샤워실에서도 소변 갈기는 사람 봤음. 이라는 식으로 남들과 같이 있어도 저런 행동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증언 보이시나요? 여시들 헬스장 소변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거 말하는 거 오바일까? 샤워실과 탈의실 전체가 소변 냄새로 진동한다. 라는 아주 재밌는 저 내용은 모두 fm을 하는 여성시대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는 사실. 남성들은 절대 모르는 여성들의 샤워실 사용과 공용시설 사용방법에 대해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끝마치기 전에 실제 제가 겪은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적 뚱뚱한 편에 속했고 다이어트한다고 한창 헬스장 러닝머신을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장 화장실에서 저 가슴 출렁이는 거 꼴값 던다는 뒷담화를 라이브로 들어봤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희의 채널이 오래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이를 뒤로 먹지 말자